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지난 편의점 먹방 때 최근에 올렸던 거 말고 그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무슨 편의점에서 컵라면이 이렇게 비싸라고 하면서 따로 리뷰 영상을 찍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극 컵라면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이 그때 굉장히 많이 달렸었어요 제가 이거 여행가서 현지에서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라는 댓글도 달리고 현지에서는 좀 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쌌다 근데 진짜 맛있는 라면이다 댓글도 달렸고 그래서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가격이 4,800원이에요 무슨 컵라면이 제가 예전에 9,900원짜리 도시아 리뷰를 했었죠 이번에는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까보면은 아 이거 뭐야 시작부터 이게 뭐예요 아 액상스프구나 액상스프가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가르스툰 한 번에 다 넣는 건가 보통 외국 거는 그림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없네? 비닐에 뭐가 있나? 어 있다 표시선까지 3분간 기다립니다 오일팩, 시즈닝팩과 함께 레토르트 파우치를 3분 후 나머지 제품에 넣어두십쇼 요거 두 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놔두래요 3분 동안 아니면은 따뜻한 물에다가 이것만 따로 데우거나 그 다음에 요거를 라면 안에다 넣고 져서 드시래요 그리고 시즈닝팩은 비호에 맞게 넣어드시래요 아 여기서 향신료 향이 나는구나 여기서 약간 그 마라 같은 향신료 향이 나요 그래서 비호에 맞게 하라는 거구나 이건 약간 고기 소스? 고기 소스 같은 건데? 음 오! 요것도 약간 향신료야 오! 이제 물을 부어주고 표시선까지 뚜껑을 덮은 뒤에 이 레토르트 파우치를 위에 딱 올리면 돼 끝! 자 이제 3분이 다 되었으니까 개봉을 해볼게요 우와 면이 얇은 편이네 요것도 약간 고추기름? 오! 뭐가 약간 카레 같은 토마토 소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약간 토마토 소스인데 약간 고기향 나면서 기름진 맛 국물 우융면 오! 고기도 들어있네? 고기도 들어있어요 음! 그 레토르트 식품에 고기도 들어있네 오! 구성은 좋은데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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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네? 이따 밥 말아먹으면 맛있겠다 맛은 딱 그 우육면 이런거 먹는거 같아요 음 딱 우육면먹는 느낌인데 굉장히 자극적이지도 않고 향신료 향이 그렇게 세지도 않고 맛있거든요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4,800원? 5,800원? 가격은 약간 쎄 많이 쎄 안되겠다 이건 밥 말아먹어야겠다 다행히 집에 찬밥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치 라면에 찬밥이지 밥 말아먹기 딱 좋네 밥 말아먹기 딱 좋네 Charly 이제 식사에서 잠깐도 먹어 IO 예,집사 저는 업그로이드 너무 맛있어 계란 네 이렇게 먹어봤잖아요 오늘의 평가는 확실히 맛있어요 구성도 좋아요 고기까지 들어있고 소스도 괜찮고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우육면을 사먹는 그런 맛이에요 국물 맛은 근데 단점은 가격 이게 만약에 2,500원? 뭐 3,000원짜리인데 진짜 이 정도 퀄리티다 하면은 당연히 사먹을 수 있는 맛이겠지만은 4,800원이라면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4,800원이면 이 가격인데 이 정도는 바래도 될 만한 퀄리티겠다 라고 약간 생각이 되는 정도였어요 가격이 아깝지는 않지만 여기서 약간 부실했다면 아까웠을 만한 실제로 우육면하고 가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한 2,000,000원 차이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우육면을 전문점에 가서 사먹을 것 같아요 진짜 급하게 당장 이거 먹고 싶다 할 때는 대체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쉬운 거는 면 면이죠 일단 맛은 일단 잡아봤지만 면은 일단 컵라면 면발이니까 그게 약간 아쉬운 거 맛 자체는 컵라면 치고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한 끼 뚝딱 했습니다 4,800원짜리 컵라면이라니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뭐 그 갑옷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번 다시는 먹지는 않을 만한 진짜 이 맛이 그립고 새벽에 당장에 먹고 싶다 라고 하면은 먹을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은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은 요리 있으면 아래 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